1차 조합원 마감, 인근 시세 반값의 새 아파트를 선착순 로얄층 배정, 계약금 500만원으로 새 아파트의 주인이 되자. 이런 말을 듣고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이 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과연 광고대로 인근 시세보다 싸게 새 아파트에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부동산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더욱 새 아파트 공급은 부족해지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물량도 훨씬 줄어들 것을 예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를 들어가고 싶은 입주 10년차 이내에 준신축 아파트는 이미 가격이 너무 높아져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싶지만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퇴근길에 홍보물이나 인터넷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갖게 해준다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입니다. 조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조합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개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 주택조합인데 지역주택조합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끼리 설립한 것을 말하고요.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설립한 것을 말합니다. 이 조합원의 자격은 주택법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조합 설립인과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만을 갖고 있어야 하고, 지역배율 구분에 의해서 해당 지역 내 6개월 내 거주를 동시에 만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하죠.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딱히 충족시키기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는 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주택조합의 큰 장점인데요. 주택청약통장이 필요가 없고 청약경쟁순위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만 한다면요. 일반 분양하는 주택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도 있죠. 조합원이 된 경우 추후에 자녀세대 분양분보다 더 좋은 동호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네요. 주로 이러한 장점들을 내세워서 지역주택조합을 홍보하고 조합원 가입을 받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만 보고 새 아파트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저도 지인들에게 권하고 싶을 정도네요. 그런데 대부분 조합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과 같다고 생각하고 지주택조합원 자격을 얻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은 본인들의 토지, 본인들의 건물이 있는 곳에 정비사업을 진행합니다. 조합원들이 이미 새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곳에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성만 괜찮다면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 마당에 내가 심고 싶은 나무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어느 지역에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 본인들의 땅이 아닌 남의 것인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즉, 남의 집 마당에 내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 집에 딸려있는 내 마당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무를 심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집주인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돈을 저한테 지급하고 사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 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 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죠. 만약 내가 강남 출퇴근 유동인구가 많은 2호선 서울대 입구역의 이 빨간선 부분에 아파트를 짓고 싶다. 이때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 수백 개로 쪼개져 있는 각 필지 소유자들에게 15% 이상 토지를 사와야 하고요.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말이 되죠.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난관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집을 사간다는 소문은 금세 퍼지죠. 이렇게 조건을 갖춰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가입비를 추진위에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합 설립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비를 내는 경우도 적지가 않죠. 그렇다면 조합 설립 요건을 갖춰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지주택 사업은 쉽게 진행될까요?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무려 95% 넘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 계획 승인이 가능하고 이때 나머지 5% 이하의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로 사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95% 이상의 토지를 매입해야만 실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기존 부동산 소유자들은 집과 땅을 비싼 값에 사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가격을 올리게 되고 지역주택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직접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무대행사를 끼고 소유권 이전 작업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조합원을 등친 업무대행사도 있었죠. 업무대행사가 다른 회사를 이용해서 9억원의 사업부지 일부를 먼저 몰래 사들이고 조합에 9억에 산 것을 68억원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거의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몰래 챙겼습니다. 조합원은 그만큼 예상치 못했던 추가 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기치는 업무대행사가 없더라도 해당 부지 소유자들과의 협상 비용과 들이는 시간 때문에 조합 운영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조합원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를 보면 메이저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았다고 홍보를 많이 하죠. 이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건설사가 B급이나 C급으로 바뀌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죠. 조합원을 모집하는 업무대행사는 중간에 수수료를 받아서 일정 업무를 해주기만 할 뿐 나중에 사업이 무산되든 오래 걸려서 많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시작된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12년 동안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입주까지 간 것은 20% 미만이라고 하죠. 이 지지주택을 둘러싼 많은 피해가 있음을 국토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일부를 제외하고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지지주택 사업 인가시에는 공고를 해야 하고 업무대행자는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의 자본금 기준을 갖추도록 했고 주택조합 발기인과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11일부터는 주택조합의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하고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때 가입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시행령 개정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괜찮지만 유독 많은 부동산 초보자분들이 지지주택에 가입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현재 시점에서 많은 위험요인을 안고 저렴하게 사는 것보다 제값을 주더라도 앞으로 가치가 오르는 것을 안전하게 매입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더 좋고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홍보해도 자신의 소중한 종잣돈을 지지주택에 쏟아붙지 마시고 앞으로 더 가치가 오를만한 부동산을 찾는데 관심을 기울이시고 공부해보세요. 저의 신간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에 대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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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